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시간에는 성장과 변화의 주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거리 두기가 2.5단계가 당분간 더 적용되지만, 모임 규제가 다소 완화되고, 또 좌석 수의 10% 인원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게,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이 코로나 종식과 또 현장 예배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 있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단에 주셨는데, 백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 주셨는데, 내 환경을 보면 또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다 갈아지고, 또 내가 더 영웅적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성장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해서 가정마다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네 마리 소를 키우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네 마리 소가 무슨 소입니까? 바로 젖소, 올소, 하소, 하소.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졌소. 두 번째는 당신이 올소, 당신 마음대로 하소, 나를 용서하소. 결국 한마디로 보금을 누리라는 거죠. 그럼 이제 보금은 다 수용하고 초월하게 됩니다. 보금은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인격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보금을 누리면, 내가 날마다 성용축만 누리면 다 품고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 보금 체질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날마다 이 완전 보금 체질 속으로 들어가는 24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든 또는 어디서든 말씀 들을 수 있으면 계속 또 틀어놓으시고 말씀도 계속 들으시고 또 말씀을 내가 여기저기 붙여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완전 보금 체질 속으로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영적 시스템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라지에 절대 속지 마시고 이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가장 축복의 발판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장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현재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현재적인 의미로 그래서 누가 보면 17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임박하게 된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은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두 가지 비유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고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임한 자는 성장하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강단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복음 안에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 인생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성장의 대명사입니다. 본문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메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치유하신 후에 바닷가로 가셔서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먼저는 씨뿌리는 비유 그리고 가라지, 알곡 비유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겨자씨 비유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겨자씨는 어제 단임 목사님도 설명을 잠깐 해주셨지만 좁쌀만한 크기, 은단, 굉장히 작죠. 그 하나리, 은단만한 크기인데 이것이 자라면 3, 4m의 그런 나무처럼 크게 성장을 해서 여기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도 이처럼 작은, 아주 작은 복음의 씨앗으로 시작하지만 이것이 성장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을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우리 예원의 성도 여러분 이제 범사의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제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제 삼오직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이 문제도 그리스도 하나님 이 문제도 오직 그리스도 되게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흑암이 꺾이고 오직 하나님 나라 그럼 이제 어떤 결과가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오직 성령 충만 증인 이제 이 삼오직을 날마다 각인뿔이 채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그런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서밋의 대사에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대부분도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갈릴리어부들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로마 보그마 전돈동이 시작됐는데 거기에 모인 제자 숫자가 120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금의 시작은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이 작은 씨앗을 통해서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삼천 제자 4장 4절에는 남자만 5천명 그리고 6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스테반의 순교로 이 보금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도 예원교회라는 이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관심이오 응답의 현장에 서 계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부산에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개시 속에서 선교라는 개시 속에서 이 목동으로 34년 전에 오셔서 가정에서 사모님 화장대 엎어놓고 시작하셨다고 그렇게 해서 개척을 가정에서 하셨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2, 3, 7 선두주자로 서게 되고 이제 우리 다락방의 여러 가지 핵심 또 온라인 집회들 이런 말씀 선포들이 되어지는 그런 정말 응답의 최고의 응답의 현장 정말 미스바 같은 현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1, 2, 3 RUTC 응답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시대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된다는 이 천명 그 천명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다락방으로 이 2, 3, 7 선두주자 예원궤로 부르신 이 소명 그러면 내가 이 속에서 나의 사명과 미션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이 2, 3, 7 빈 곳 살리는 지역보고만은 응답의 주역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과 원리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와 원리스, 강단과 원리스, 목회자와 원리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단 말씀으로 가능한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사람의 영혼과 내면을 치유하고 그리고 성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강단의 말씀은 우리 예원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지역과 그리고 내 현장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주의종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매주 한 주간 한 주간 매일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의 정확한 길잡이요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강단 말씀을 언약적 비전으로 굳게 붙잡고 이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상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채우시는 백배의 결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강단과 원니스되는 시간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이런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내 형편에 맞게 내가 일을 다니면 이제 출퇴근하면서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교구의 어떤 집사님 포럼을 들었는데 어린 애들을 키우니까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아기들이 다 깨가지고 정시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누워가지고 애들 옆에 다 자고 있는데 누워서 정시 기도했답니다. 그걸 어떻게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녹취를 하시던 묵상을 하시던 그리고 찬양을 하던 암송을 하던 운동을 하면서 묵상하시던 이런 강단과 원니스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단의 말씀과 원니스가 되어서 이제는 날마다 성장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장의 대명사여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변화의 주도자입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에 이어서 이 누룩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커진다는 확산되어 나간다는 것이고요. 차이점은 겨자씨는 스스로 자라는 것이고 이 누룩은 대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맛과 성질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생명 가진 우리도 이 누룩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이제는 변화시키고 내가 있는 불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체인지 메이커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당당함입니다. 어떤 당당함입니까? 이제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고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인만회를 누리는 이 강단 말씀 성취를 누리는 이런 사실적인 체험과 누림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고 더 연약한 자들 내가 낮은 자리에 가서 더 살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먼저 당당하게 가서 사과하고 손을 내미는 이런 영적인 당당함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아니라 이런 영적 당당함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9절에도 보면 사도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다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자신이 얼마나 복음을 행복하게 누리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 내가 구원받은 내가 가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늘 설레임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설렘의 습관이라는 책을 또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갈 때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것이다. 내가 틀리게 구했다면 또 바로 구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현장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설레임으로 이제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대교구 사역을 하고 교구마다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줌으로 순회를 하면서 지역 지역마다 우리 또 사역자 조장님들 같이 미션홈을 줌으로 하는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설렌지요. 너무 설레고 기뻐요. 이 사역자 조장님들 이 성도님들과 같이 포럼하고 말씀을 줄 때 이분들이 힘을 얻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이 지역이 살아날 걸 생각하니까 뭐 가슴이 얼마나 제가 설레고 막 감사한지요. 막 이 메시지하고 나면 힘이 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포럼하고 나면 막 힘이 나죠. 그러면서 비대면이고 또 코로나 이 속에서 연초인데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등록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고 이제 자발적으로 등록하고 싶다고 연락 온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코로나 시대니까 안 돼 온라인이니까 안 돼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계속 이제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성취를 보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이제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응답 주실 걸 믿으니까 내가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맡겼다면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에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은 뭐 물론이고 다 이제 설레임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 지난 금요 기도의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과의 싸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냐 안 믿냐 강단의 말씀을 믿냐 안 믿냐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강단의 말씀 성취될 것을 믿는다면 날마다 기쁘고 평안하고 설레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또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복사님 다 이해가 좀 되는데 전도는 너무 힘들어요. 막 부담되는데 어떻게 설렐 수가 있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안 믿을 사람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만 따로 그 비유의 뜻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에 가셔서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회해 주실 때 복음을 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고 그 속에는 길가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옥토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혀 복음을 안 받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내가 예배와 훈련과 누림 속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시간표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생동감과 설렘을 가지고 어디서든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당당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신년 전략으로 한미 전략으로 강대강 선대선 티포텟 쉽게 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맞대응 전략을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복음을 놓치면 우리가 딱 이렇게 되기가 쉽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말씀하실 때 아 나 그렇게 이에는 이 눈에는 이 여기에 아멘이 나온다고 우리 체질이 그래요. 근데 복음은 뭐죠? 앙과 품이 아니고 다 수용하고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바로 내가 복음의 씨앗이란 사실을 아시고 이제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지역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이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만약에 불신 가정이다. 여러분의 직장 현장 얼마나 흑암 문화가 강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고 복음 전화고 할 때 그 현장의 흑암 문화가 복음의 문화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78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확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바로 이 시대에 예원교회로 인도하시고 내 지역과 현장으로 보내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성장과 변화의 주욕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큰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존재 이유와 또 하나님의 미션을 깨닫고 영적 성장의 대명사여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당당히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